이동민 씨 가서 보란들이 다시 시작해 왜 안돼 인마 너도 이동민 씨 좀 해보란 말이야 나나 혼성이나 우리 한풀 해줄 사람 이 세상에 너밖에 없으니까 저 어제 시험 보셨어요? 야 보면 뭘 아냐 명성대가 이겼다면서? 예 근데요 연장생 바지 갔다 왔는데 이야 정말 죽이더라구요 신라던 걔도 안 나왔다며 오래 들어오네 아 저 배창훈이? 걔 뭐 부상이라고 그러더라 넌 모르겠어 이 자식 뭐 어디서 특별 훈련한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야 아이고 우린 뭐냐 저 영주야 이번에 네 왜? 농구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받아만 주신다면요 고맙습니다